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돈을 불려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과제인데 일반인들이 소액을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넣기도 하고 요즘에는 가상화폐시장에서도 젊은 분들 못지않게 50대 60대 참여자가 많다고 하는데 리스크가 가상화폐시장은 암호화폐시장은 크지 않습니까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한국 정권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아주 예외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평균적인 숫자로 보면 몇 퍼센트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정권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구조적으로 돈을 벌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왜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한국의 일반적인 기업들의 수익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죠 오늘 한 경제신문이 보도한 바를 따르면 코스피 시장이 아니고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에 다섯 개 상장된 다섯 개 기업 가운데 한 개 기업이 사업을 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이자 보상 비율인가 그걸 따지지 않습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 2한 겁니다 영업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회사가 좀비 기업 상황이 된 거죠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존을 까먹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코스닥 기업 이름들 다섯 개 가운데 한 개니까 20%의 기업들이 좀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권 시장이라는 것이 일종의 의장과 같아가지고 의장 관리를 코스닥 위원회 정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흐리지 않도록 신규로 코스닥 시장이 계속 들어오는 기업 수는 늘어나고 마땅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퇴출되어야 될 그런 회사들은 나가는 상장 폐지되는 회사가 아주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게 되면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돈을 잃을 가능성이 무진장 높은 거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여러분들 투자한 투자자를 그냥 호구로 여긴 거지 않습니까 투자자를 호구로 여긴 거죠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기업 같으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자금이 공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물 의장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그 경제신문은 미국의 나스닥하고 한국의 코스닥에서 신규 진입하는 회사 그 다음 퇴출 회사를 비교해 보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과혹하게 돈을 벌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투자자를 호구로 여기는 그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시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차단돼서 그런 시대에는 그냥 하겠지만 누가 여러분들 한국 정시에다가 돈을 얻겠습니까 한국 정시에 간판 스타 기업인 삼성전자도 저렇게 주가가 여러분들 힘을 못 쓰고 그냥 비실거리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구조적으로 돈 벌기가 힘들게 돼 있는 겁니다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무슨 밸류업을 통해서 무슨 주가를 제고하겠다 그럼 뭐 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제고가 됩니까 원천적으로 체력이 약한데 한국 기업들이 원천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비실비실 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려게 되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ROE Return of Equity라고 아마 번역이 될 겁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주주가 맡긴 돈을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얼마를 내느냐 주주한테 여러분들 천 원을 받았는데 만일 이익을 100원을 내게 되면은 그러면 10%로 이익을 내는 거죠 미국의 ROE가 2005년도에 15.9% 한국하고 그때 비슷했습니다 2021년도에 20.8%거든요 계속 시간이 가면 여러분들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의 ROE는 2005년도에 16.1%였습니다 2005년도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았던 거죠 2021년도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가 11.5%로 떨어지거든요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중국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이런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이 16.6%였는데 2021년도에 11.4%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자료지만 2024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아마 미국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05년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을 것이고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고 한국이나 여러분들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거죠 주주가 맡긴 돈을 굴려가지고 이익을 내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낮으니까 당연히 주당 순 자산 가치도 낮겠죠 흔히 우리가 PBR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PBR 주당 순 자산 가치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은 청산 가치 북밸류에 비해가지고 주가가 얼마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아주 더물게 역사상 PBR이 1 이하로 떨어졌다 그냥 회사에 그냥 청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시장 가치가 더 낮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지 않습니까 아니 삼성전자의 PBR 주당 순 자산 가치가 1 이하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늦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한국 기업에 주가를 부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고 뭐 이런 주당 뭐 이렇게 그런 배당 친화적인 그런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환율이 국력을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라는 것은 자사주를 여러분들 매입해가지고 주식 물량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배당 친화적인 그런 기업에게 인센티브을 준다는 게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익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어야 더 나아질 건데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내수시장 여러분들 계속 줄어들죠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수출시장에 지금 여러분 중국에 맞서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반도체 뭐 이런 간당간당하지만 자동차 그 외 석유학 철강 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 잡혀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수출로 보나 내수로 보나 한국의 정권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얼마 전에 투자업계에 계셨던 김경록 시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 교수님이 인구 구성비가 바뀜에 따라 한국의 주식시장 총액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연구보고서를 제가 냈던 기억을 하는데 쪼그라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한국 주식시장 국장에 투자하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애국심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런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돈을 못 보니까 장기 투자자는 더더욱 제가 볼 때는 위험한 투자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식도 위험한 투자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